그래가지고 부곡에 5시까지 가야 빈통을 반납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첫번째 차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오전 9시 5분입니다 지금 저는 낙동강 구미휴게소 와가지고 주유소 기름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구미휴게소 주유소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됩니다 자 주유소인데 지금은 아침시간이라 차들이 별로 없거든요 조용해서 영상을 한번 또 주유 영상을 한번 타봐야죠 원하시는 유종을 결제 방법을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도 위에 넣어주시고 150리터 설정하고 합류해봅시다 캐시백 카드를 읽혀주세요 경유가 주유됩니다 파란색 노즈를 들고 주유하세요 150리터 장갑을 쬐야 되겠죠? 장갑을 쬐야 되겠죠? 차갑게 주유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3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찰랑찰랑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하실 결제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신용카드를 IC 카드리더기에 밀어넣어 주시고. 100L 설정하고. 100L까지 빼지 말아주세요. 해야 되겠네. 여기 100L 설정했습니다. 여기 100L 안 들어갈 것 같은데. 95L 정도 들어가면. 95L 정도 들어가면. 그래서 23kg 차이니까. 아까 이야기하다가. 23kg 돌아와요. 지금 23kg. 운행을 더 해봐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오니까. 괜찮아요. 한 3만원. 3만원 정도. 더 쓴다보고. 그 대신에. 아침밥을. 은양국에서에서.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은양국에서에서. 한 2시간 자고. 아침밥 먹고. 그래 올라왔습니다. 78L에 끊겼는데. 저러면 100L 들어가겠는데. 살살 열면은. 100L까지는 안 들어가겠네. 이쪽 땅거는. 기름 땅거가 좀 작아서. 구역구역 못 넣겠더라구요. 금방 차버려. 딱 95만 차왔으면. 딱 될 뻔 했네. 아씨. 딱 95. 98. 에이. 넣어부터. 안된다. 안된다. 정액정량을 넣은 후. 주유하면. 천원 또는. 리터랑으로 주유됩니다. 98. 98. 99. 까지 들어가겠나. 여기서 끌어봐야돼. 더 넣으면 넘치가 안되겠어. 끌어버려야겠어. 끌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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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지금 1L도. 1L도 지금 안들어가. 자 뭐라믄. 지금 이 까만거 넣어버려. 에이. 영수중 발행중입니다. 까만거 안넘어야되는데. 영수중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95. 여코 말아야되는데. 에이. 여코 말아야되는데. 에이. 에이. 여코 말아야되는데. 에이. 에이. 저쪽에도. 찰랑찰랑 하신. 이쪽에도. 찰랑찰랑 하신. 찰랑찰랑 하여. 아이고. 너무 미래쓰기했다. 이러면. 이러면 안좋아요. 왜 안좋냐면은. 그 메다. 기름땅구에. 그 메다있죠. 메다. 그 불의극이. 너무 이빠 힘을 받아갖고. 잘 모르면 고장나요. 너무 이빠이 열 필요 없는데. 에이. 이거 또 이상하게 가득 채우고 싶어. 여타보면은. 자. 손좀 씻고. 사무실 가서 물좀 받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천년수. 천년수 물 두개 받고. 하하. 두개씩 주더라구요. 물을. 두개 이상은 안좋아요. 그 달러에도. 자. 출발해 보이시다. 낙동강 구미혁에서. 주의소 길을 넣고. 출발해 봅니다. 안개가 깽기면 석기가 물기가 발생해가지고 백미러하고 유리에 물기가 뚝뚝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 먼지가 잘 안주면은 그게 막 얼룩이 돼버려요 여기가 낙동강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안개가 이렇게 깽기는거에요 기온이 기온이 안맞으니까 안개지역이죠 안개지역 자 경기도 강주 거기가 무슨 맨이 되나 경기도강주 오후 3시착으로 쭉 올라가면서 영상 다운 보겠습니다 쭉쭉쭉 달려서 흥경휴게소 500m 전방에 있는데요 여기 오니까 안개가 싹 거치네 지대가 조금 높아서 안개가 시계가 10시 다 됐는데도 안거쳐가지고 이거 쌀가자 이거 어저께 섬진강초탕집에서 몇개 가져와가지고 어저 내려오다가 몇개 먹고 이제 남은거 심심풀이로 먹습니다 고소하니 맛있더라구요 이게 과자보다 과자같은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설탕도 없고 심심풀이로 딱 좋네요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141km 남았구요 1시간 30분 걸린다네요 지금 시계는 9시 59분 12시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3시차기인데 아유 가다가 저 마지막 곤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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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가기전에 마지막 휴게소에서 좀 쉬었다 가던가 안그러면 전화를 해보고 빨리 조금 빨리 하차를 해준다 하면은 바로 가고 일단은 가다가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경 휴게소로를 지나서 문경 세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이는 곳은 북도입니다 북도 북도도 잘 해놨죠 4차선으로 네 오랜만에 이 시간에 올라가면서 조령산 저 멀리 높은 산 있죠 저기 문경 세제 넘어가는 산인데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다는 문경 세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완전 저 산이 남성적인 산이죠 남자의 기백을 보여주는 그런 산 모양입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느끼고 걸어봤습니다 백두대간 문경 세제 막바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고속도로는 이거 오르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하하하 거창하게 제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오르막도 아닙니다 하하하하 옛날 북도가 그래도 문경 세제 올라간다 하면 그래도 좀 고개 올라가네 이랬지 여기 문경 세제 터널 입구에 왔습니다 터널 길이는 2635m고요 여기서부터 충북 개상군입니다 터널 입구서부터 뒤쪽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고요 문경 세제 터널 문경 세제 터널 문경 세제 빠져나오면 아래로 멋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쭉쭉쭉 달려서 여주 공기점 앞에 거의 왔는데요 도착지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차가 세대인데 시간을 정확하게 셋이 돼야 들어와야 된다네요 거기 가면 차 될 때도 없고 그리고 하차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도 되지도 안하고 셋이 돼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북옥에 5시까지 가야 빈통을 반납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첫번째 차 하차 되는거 보고 시간을 대충 이야기를 해준다네요 전화를 해주면 몇시까지 들어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다네요 그래 하여튼 3시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빨리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 분기점 영동 영동 고속도로 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가 합류되는 곳이죠 근데 이 경기도 강주 가는데 내비가 북여주 IC로 빠져가지고 홍천 2포 그 강주 가는 고속도로 타고 그랬더로 그래요 그래서 북여주 IC로 바로 가겠습니다 북여주 IC로 조용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차가 밀리니까 내비가 그걸로 가르키나 여기 지금 영동고속도로 갈아타는데 차가 밀리네 공사를 하니까 차가 밀리니까 북여주 IC로 가르키는 거 아니구나 조금 거리가 멀어도 북여주 IC로 이시간에 가면 차는 안 밀릴 겁니다 조용하기 때문에 북여주 IC 가기전에 서여주 휴게소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아직도 안개가 부어있습니다 여기는 남여주 IC 앞인데요 남여주 IC에서 올려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대로 왔네요 어저께 저녁에 한 6시 약 6시쯤 올라오는데요 지금 시기가 11시 13분이니까 어저께 6시에 올렸다 쳐더라도 몇시간만에 갔다 오는거에요 한 17시간만에 출발한대로 다시 왔습니다 서여주 휴게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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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습니다 안개가 있어서 영상이 깔끔해지가 못한데요 안개가 오는데도 중간에 안개가 조금 없는데도 없는 부분도 있었고 계속 있다가 없다가 그렇더라구요 여기 올라오니까 안개가 더 심하네요 이 가로수 옆에 한쪽에 딱 대 놓고 조용히 쉬면 되겠네 단풍나무 이쁘요 이쁘요 41키로 남았구요 시간은 31분 걸린다 네요 시계는 11시 16분 여기서 뭐 전체 놀다가 2시 돼서 가도 시간 충분하겠네요 네 많이 쉬어 먹었는데요 지금 시계가 12시 46분 인데 이제 휴게소 가서 이거 쌀국수 쌀국수 이거 물 좀 따신 물 좀 부어 갖고 이거 하나 끼리묻고 화장실 좀 갔다가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휴게소 가서 휴게소 가면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부어가지고 쌀국수 대충 한그릇 먹고 쌀국수 따신 물 부어왔습니다 쌀국수 따신 물 부어왔습니다 아 근데 요 요것도 돌을 갖다가 저렇게 싸가지고 사람들이 흔적을 남긴데 요것도 분수된 모양인데 물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이고 고양이가 따뜻한 햇빛에 따뜻한 햇빛에 앉아갖고 메가리가 없나 햇빛에 따뜻하니까 누워가지고 나비야 니 이름이 뭔고 모르겠다 니 이름이 뭔고 모르겠어 돌을 이렇게 다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놨네 자그마한 휴게소입니다 자그마한 휴게소 옥동아 잘 쉬자 이제 도착지 건방에 가서 기다리자 아이고 니 도 지급겠다 네 북녀주 IC 진출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주 원주 고속도로를 갈아타네 그죠 그래가지고 쭉 가네 북녀주 톨게이터 진출 통과 이 바로 이게 강주 원주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었군요 여기서 자 화물 하이패스 통과 야 이 주위로 살면 진짜 좋겠네 교통도 차가 안 밀리고 여섯 좌측으로 동서울 인천쪽으로 우측으로 빠지면 원주 자 본선 진입합니다 여기서 차가 밀리네요 태전분기점 1.2km 남았는데 태전분기점에서 1.2km 남았는데 여섯 우측으로 빠져갖고 저 강주경찰서 그쪽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하남광주경찰서 쪽으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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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빙냉장 흐블나게 다녔는데 색색이 도라므쉽고 색색이 원액인죠 롯데 7선 색색이 참 잘 팔릴때 인기좋을때 델몬타우 여기 미빙냉장 옛날에는 참 컸는데 지금은 보니까 조그만하네 워낙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여기서 피턴을 해가지고 피턴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바로 우측에 차를 대야돼요 지금 더 가삐면 차 댈데가 없어요 아 근데 이 차를 소통은 지도를 보니까 소통은 되겠던데 지금 도착지까지는 1.5km 남았는데 여기 어디에 대야돼요 저 앞에 버스 있는데 저기 아까 지도 검색하니까 버스정류장인데 저기 딱 대면 되겠더라구요 버스정류장 딱 가기 전에 여기 딱 대면은 딱 맞더라구요 저 앞에 저 빼놔야되는데 저 나무가지가 축 처져갖고 바짝 붙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여기 딱 바짝 붙여놓으면 차 긁어치는 것도 없고 버스도 댈 수 있고 그죠 버스도 댈 수 있고 여기 딱 대면 되겠더라구요 됐어요 여기 아 이제 도착지까지 1.4km 남았는데 저 위에 올라가고 유턴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저 건물 있는 쪽 반대편은 어딘가봐요 장지 인드 체인지 장지 인드 체인지 옆에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저 차로 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광주 장지 장지면 수입 하차하러 오면서 영상을 다 봐 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구요 저는 여기서 하차하고 보고 저방에 방통을 반납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되면 내일 아침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